TV 타임즈 더마까와 함께 시선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까입니다. 오늘도 삐딱산정신에 입각해서 주요 뉴스 챙겨드릴 텐데요. 장가마스바님이 뉴스는 MBC, 라디오는 시선집중. 오, 정답. 정답 맞으셨고요. 이동숙님, 오늘은 새벽부터 고구마 심으면서 폰으로 듣고 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벌써 일하시는 거 나가셨군요. 거기에는 요즘 한낮에 햇살은 좀 따갑더라고요, 벌써. 그렇죠? 보통 새벽에 일들 많이 하시긴 하죠. 고구마 심을 때예요, 지금이? 그런가 봐요. 고구마 마시는데. 군고구마, 아, 먹고 싶네요. 제비 먹는 거에 진심이죠, 또. 그럼요.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인데. 겨울에 제가 군고구마 하나 사드리겠습니다. 오, 방송 기록되는 거 아시죠? 네. 멋진 인생님, 매일 시선집중 듣고 출근합니다. 출근길이 오래 걸려서 졸음을 싹 멀리 보내주는 시선집중 짱입니다, 해주셨는데요. 네, 출근길의 동반자 시선집중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까요? 그렇죠. 출근길의 동반자는 기본 중에 기본이죠. 그렇죠. 네. 자, AS타임 가시죠. 네, 오늘로 화물연대 총파업이 3일쯤이나 화물연대는 정부가 안전온임제를 확실히 약속할 때까지 모든 물류를 다 막겠다, 이런 입장을 어제 전했고요. 생산에 필요한 부품이 자동차 공장에 제대로 공급이 되지 않으면서 어제 오후부터는 일부 자동차 공장 생산 라인이 멈춰서기도 했고요. 자동차뿐 아니라 철강, 타이어, 시멘트도 운송이 사실상 중단이 된 상태라고 합니다. 곳곳에서 화물연대 조합원과 경찰이 충돌을 하기도 했고요. 이 과정에서 조합원들이 무더기로 현장에서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좀 극한 대치 상황으로 치닫는 것 같은데 오늘 국회에서는 민주당이 화물연대 측과 민생 간담회를 연다고 해요. 원래 이 자리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참석도 좀 타진을 했었는데 결국은 참석하지 않는 걸로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이비 어제 저희가 화물연대랑 화주협의의 입장을 각각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평행선을 좀 달리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양쪽 입장을 다 들어본 사람으로서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 합의에 이를 수 있는 단서 이런 걸 포착하신 게 있으실까요? 그런데 안전운임제 시행에 따른 효과 분석에 있어서도 평행선을 달리던데 그러면 조정 기능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국회가 후반기 원 구성이 막혀서 상임위 구성이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국토위원들이 누가 될지를 본인들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럼 국회에서 뭐를 책임 있게 추진하면서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이 현재로서는 어렵다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기능을 누가 해야 되는 겁니까? 국토부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원래 이게 3년 1시로 시행이 되면서 일몰 1년 전에 이 평가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기로 국토부가 약속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안 지켰잖아요. 그럼 의무까지 부과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장관이 참석을 안 합니까? 여기에 참석 안 해도 혹시라도 제3테이블? 아니, 그래서 TF 구성한다고 했는데 저희가 인터뷰 과정에서 여러 차례 확인을 했잖아요. 화물연대 쪽에 연락 온 거 없다고. 그럼 어떻게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조금 전에 조정 기능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당사자를 불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화물연대 쪽에 연락이 없다면서요.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인 성일주 의원이 분명히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국토부 2차관과 통화했다. 대화 테이블이 열릴 거다라고 했는데 그 대화가 언제 열릴지 사실 그게 빨리 열려야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얘기가 뻘소리여서 물 밑에서는 대화가 되고 있는데 제가 뭘 몰라서 이런 얘기를 했으면 차라리 그게 더 낫겠어요. 차라리. 그렇죠? 몰라서 죄송합니다. 저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라도 대화가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랬으면 좋겠다. 그러면 제2비는 사과할 용의가 있다. 그 얘기하니까 어제 형 집행정지 이야기 저희가 약간 다르게 이야기했던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요?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쪽에서는 형 집행정지 신청을 낸 적이 없었던 거죠. 아니요. 몇 년 전에 냈었는데 그 후에는 안 냈다라는 거죠. 그 후에는? 네. 알겠습니다. 제2비 탐지 오늘 주목할 뉴스들 챙겨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 어떤 건가요?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 편중 인사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출근길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함께 들어주시죠. 검찰 인사가 반복되면서 대통령의 일적 수 자체가 너무 좁은 것 아니면 이런 폭판도 나오고 있는데 이해를... 과거에 민변 출신들이 아주 도배를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선진국에서도 특히 미국 같은 나라 보면 그런 버블먼트 어토니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정관계에 아주 폭넓게 진출하고 있습니다. 그게 법치국가 아니겠습니까? 자, 이게 또 다른 논란을 나왔는데요. 민주당은 아니 어떻게 민변과 검찰을 비교하냐. 민변은 그냥 시민단체일 뿐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던데요. 이건 이대로 놔두고 본질적인 논점은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본질적인 논점은 뭔가요? 마지막 문장이 그게 법치국가 아니겠습니까? 이거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보면. 여기서 추출되는 윤석열 대통령의 법치 개념인데요. 버블먼트 어토니, 그러니까 직역하면 정부 측 법률과 의약하면 검사가 되겠죠. 이 검사의 정관계 진출을 법치국가와 지금 동일시한 거잖아요. 말만 그대로 지금 해석을 하면. 그런데 법치의 다른 표현은 법의 지배로 저는 이렇게 알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말한 건 법의 지배가 아니라 지금 법률과의 지배잖아요. 제가 지식이 짧아서 그런지 저는 이런 사고, 이런 개념은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법치를 어떻게 법률과의 지배로 해석을 합니까? 아니, 법치의 집행자는 검사만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조세 법률주의니 행정법률주의니 이런 얘기가 학교 다닐 때 교과서에서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국가 행정은 법률에 근거하는 만큼 법치의 집행단위는 국가조직 전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검사는 그것의 일부일 뿐이라고요. 그런데 검사의 정관계 진출은 곧 법치국가다. 이 논리가 어떻게 성립이 되는 거예요? 저는 아니, 납득을 못하겠어요. 어떻게 이 논리구조가 어떻게 이렇게 성립이 될 수 있는 건지. 4.8 이하나님이 법치주의 개념이 언제 바뀌었죠? 라고 물음표 두 개 보내주셨는데 법치가 법률가의 지배인가? 법치의 집행자는 검사만이 가능한가? 지금 이런 물음표가 생기는 가운데 금감원장마저 왜 검찰 출신이냐? 이 질문이 어제 대통령 출근길에 등장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통령의 답 들어보시죠. 저는 금감원이나 동정거래위원회 같은 데는 규제 감독기관이고 적법 절차와 법적 기준을 가지고 예측 가능하게 일을 해야 되는 데이기 때문에 법 집행을 다룬 사람들이 가서 역량을 발휘하기에 아주 적절한 자리라고 저는 늘 생각을 해왔습니다. 이것도 윤 대통령이 말하는 법치국가랑 연결이 되는 말인 것 같은데요. 이어진 보도를 보면 윤 대통령은 지난 4월 당선인 시절에 참모들과 만난 자리에서 금감원과 공정거래위를 콕 찍어서 문제 있다. 사건을 계속 붙들고만 있다가 공소시효가 임박하면 검찰에 사건을 던지는 조직이다. 감독 기능을 제대로 못해서 라임 옵티머스 사태가 났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복현 신임 금감원장은 여기에 화답이라도 하듯이 라임 옵티머스 펀드 사태는 금감원 시스템을 통해 다시 살펴볼 여지가 있는지 점검하겠다라고 했거든요. 이게 지금 우리 사회와 시장에 던지는 메시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언론이 다 그렇게 보도를 하고 있잖아요. 라임 옵티머스 제조사 들어가는 거 아니냐. 이런 지금 분석 다 내놓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혹시 그게 목적이 돼서 이복현 검사를 금감원장에 앉힌 거 아니냐. 이런 분석까지 지금 이어지고 있는 건데 그건 지켜보도록 하고요. 그런데 금감원이나 공정위 같은 경우가 규제 기능만 있는 건가요? 아닌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바로 그 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기능 가운데 바로 그 부분만을 뽑아가지고 검찰 출신 인사의 정당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부분들. 이것도 일종의 침소붕대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놓고 본다면. 여러 가지 기능 중에서 특정 기능만의 증거가 과도하게 강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나머지 이야기는 오늘 유튜브 천기노설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아껴두시려고 그러는데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갈게요. 뭘 아껴주세요? 대통령이 거버넌트 어토니를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아침 동아일보에 보면 미국, 자꾸 미국을 얘기하니까 또 언론들도 미국을 파괴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 미국 지방검사장 대부분이 선출직이다. 한국과 좀 단순 비교는 어렵다. 이런 보도가 있었거든요. 44449님이 이걸 보셨나 봐요. 미국 검사장들은 투표로 선출되는데 한국은 선출직으로 검증받은 사람들도 아니지 않나요? 라는 물음표를 주셨어요. 충분히 제기될 수 있는 얘기죠. 이거 관련해서는 이따가 2부 또 검사 출신인 조응천 의원과 좀 한번 짚어주시죠. JB타임스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건가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정진석 국회 부의장 간의 설전이 감정 싸움 양성으로 확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진석 부의장이 이준석 대표의 우크라이나 방문과 혁신위원회 구상을 비판을 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자 이준석 대표가 어차피 기차는 간다고 응수를 했었고요. 이에 정진석 부의장이 다시 정치 선배의 우려를 개소리 취급하느냐 이렇게 재비판을 했는데 이때 어차피 란 말이 아닌다 아닌 걸로 저는 알고 있다고 그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원래는 개가 지져도 기차는 간다. 그런데 바로 이제 그거를 해석을 해서 개소리 취급하느냐 이렇게 정진석 부의장이 재비판을 했고 그러자 이준석 대표가 또다시 불편하다면 그것이 바로 내로남불이다. 이렇게 재응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하루 정진석 국회 부의장과 이준석 대표가 시간차를 두고 각각 다른 언론 인터뷰에 나서기도 했는데요. 이걸 잠깐 들어보시죠. 더 잘 살아나는 의미로 제가 노파심에서 정치 선배로서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취지로 받아들여주셨으면 좋겠어요. 혁신 개혁 변화 어디든지 좋은데 갑자기 화도만 던지고 우크라이나로 가버리셨기 때문에 이게 이 혁신이 무슨 혁신인가 하는 궁금증이 좀 있어요. 최재형 위원장, 천하람 위원으로 보면 이준석 혁신으로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정진석 국회 부의장께서 소위 윤회권이라 불리시는 분인데 어떻게 이렇게 상황 파악을 잘못하고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지 저도 의아하고 머릿속에 그분들은 공천만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있는 게 공천밖에 없으니까 당이 혁신하자고 해도 어? 공천 얘기는 내 얘기인가 싶어가지고 바로 이제 뛰쳐나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아마 정진석 국회 부의장께서 가장 잘 아실 겁니다. 이번에 공천관리위원회 지방선거책 구성할 때 제가 최재형 원장 한 분 딱 이분은 공명정대 한 분이니까 이분 정도는 제가 추천하겠습니다 하고 나머지는 정진석 국회 부의장께서 다 구성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러면 정진석 공천이었으니까 거기다 뭐 나이가 어떻고 선배로 어떻고 이런 얘기할 거면요. 앞으로 나이 손을 뽑죠. 방대표도 그렇고. 네. 진짜 그야말로 감정싸움 양상으로 가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제 입의 관전평 궁금하네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정진석 부의장이 이준석 대표에게 말리고 있는 것 같고요.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불감청 고소원 상황을 연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인가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데에는 전제가 하나 있는데요. 이준석 대표가 혁신윤회를 띄우자 당 안팎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면 자신에 대한 윤리위원회의 징계를 희석시키기 위한 포석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이 해석을 전제로 끌어와서 지금부터 한번 분석을 해보죠. 이 전제에 따르면 핵심 문제는 징계이고 혁신위원회는 그 징계를 둘러싼 정치적 환경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혁신위원회를 둘러싼 갈등을 윤리위원회 결정과 접목시켜야 윤리위원회 징계의 정치성을 걸고 넘어질 수가 있는 거죠. 봐라 그 전부터 나를 이렇게 지금 쳐내려고 나를 공격하려고 당 안에서 이런 시도가 있었고 결국은 윤리위원회 결정에도 이러한 어떤 정치적인 의도가 스며던 거 아니냐. 이런 식의 논법이 성립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정반대의 입장에서는 혁신위원회와 윤리위원회를 별개로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려면 혁신위원회에 큰 의미를 두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권성동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혁신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한마디 툭 던진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혁신위원회가 최종 결정하는 건 아니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최고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을 내린다고 하면서 한마디 툭 치고 빠져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키우지 않은 거잖아요. 반면에 정진석 부의장은 어떻게 됩니까? 이준석 대표가 바로 맞받아 쳐버리니까 다시 또 대응을 안 할 수가 없고. 이러다 보니까 판을 키우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냐면 혁신위원회의 주요 과제인 공천의 문제점을 쟁점으로 키우고 있고 그래서 이전의 공천과 당협위원장 인선의 정당성 문제로까지 예시로 동원이 되고 있고 판이 이렇게 흘러가면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이중의 소득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 조금 전 말씀드린 대로 혁신위원회와 윤리위원회를 접목시킴으로써 윤리위원회 결정 이후의 정치적 반격의 토대를 닦을 수 있는 거고 나는 정치적으로 공격받은 거고 윤리위에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두 번째 혁신위 그 자체에 대해서도 이준석 대표는 꽃놀이패를 지은 거죠. 왜냐하면 혁신위원회가 잘 되면 내부의 저항과 반대를 돌파한 자신의 뚝심이 부각되는 거고 혁신위가 잘못되더라도 내부의 저항 탓으로 돌리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꽃놀이패를 지은 거죠.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미칠 게 하나도 없는 싸움이다. 그러면 정진석 부의장은 왜 저럴까? 이걸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엊그제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요. 저는 이걸 윤해권의 조직 플레이로는 아닌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린다고 했어요. 네, 그렇게 얘기했죠. 그럼 결국은 정진석 부의장이 자존심 때문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조금 전에 들었던 오디오전에는 정치선배로서 한마디다. 그런데 까마득한 정치후바가 바로 받아버리니까 내 알았습니다 하고 물러설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오히려 한 발, 두 발 더 빨려들어가는 이런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것이죠. 일단 제의비의 분석을 보면 이준석 대표 판정승 이런 느낌인 것 같은데요. 물론 제가 지금 설정한 전제는 당 안팎에서 나온 일부 분석을 기초로 한 거고 또 윤리위 결정도 어떻게 나올지 사실은 모르죠. 모르지만 혹시라도 징계 결정이 내려진 다음이라는 가정을 깔고 드렸던 말씀이다. 이런 단서는 좀 달겠습니다. 하지만 정진석 국회부의장은 나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 당내 여러 의견이 있어서 그걸 전달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이준석 대표는 페이스북에 또 글을 올렸는데요. 당대표를 몰아내자고 대선 때 방에서 기자들 들으라고 소리친 분을 꼭 참고 우대해서 공천관리위원장까지 맡기고 공관위원 전원 구성권까지 드렸다. 당대표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예우는 다 한 거 아니냐. 3일 뒤면 취임 1년인데 1년 내내 흔들어놓고 무슨 싸가지를 논합니까? 라고 아주 또 직격탕을 날렸는데요. 메시지가 일관되잖아요. 나는 계속 끊임없이 당 안에서 정치적 공격을 받아왔다. 이 메시지를 계속 일관되게 지금 발신하고 있잖아요. 이준석 대표. 오늘 귀국하니까 또 어떻게 펼쳐질지 기대가 되는데 촌철님들의 관전평 잠깐 소개할게요. 2367님 밥그릇 싸움이 점입가경이네요. 4701님 여당 되더니만 밥그릇 싸움을 전 국민 앞에서 하네요. 정철우님 육무방망이까지 나오고 개그하는 줄 알았습니다. 반면에 7748님은 이준석 대표 본인만 순수한 혁신인 척. 항상 그 입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제휴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건가요? 대통령실이 청사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서 경기도 포천에 있는 한 업체와 공사비 6억 8,208만 원 규모의 청산의 사무공간 환경개선 계약을 재개를 했어요. 이 업체가 맡은 공사는 청사 3층부터 8층까지 각 사무실을 연결하는 불투명 유리 설치 작업이었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 업체는 지난해 12월 1일 신규 등기를 한 신생업체라고 하고요. 임직원 가운데 기술자격 인력은 2명이 불과한데 그 가운데도 한 명은 초급 기술자라고 합니다. 게다가 공고를 내고 입찰을 붙이는 방식이 아니라 수의 계약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뭐라고 해명을 했냐면 보안이나 시급성이 이슈가 될 때는 수의 계약을 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런 이유로 수의 계약이 체결됐고 급하니까 일하는 과정에서 주변의 수소문에서 이 업체와 일하게 됐다고 한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이 해명이 오히려 논란의 지점부터 분명하게 정리를 해버렸다.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요? 첫째, 보안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보안이 걸려있으면 수의 계약을 할 수 있다고 해요. 규정상. 그렇죠. 국가해야법상 가능하대요. 그러면 더 신중을 기해야 되는 거잖아요. 다른 데도 아니고 대통령실이잖아요. 최고 보안이 요구되는 공간인데 보안각서 달랑 한 장 받고 맡긴다? 이게 말이 되는 것이냐? 거기다가 신생업체인데. 둘째, 수소문 과정인데요. 급해서 주변에 수소문했다고 지금 대통령실에 해명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주변이 포청까지 확정이 됩니까? 게다가 설립된 지 반년도 안 된 신생업체라 사업 실적도 그렇게 많지는 않을 텐데. 도대체 어떻게 찾아냈을까요? 수소문 과정, 그다음에 수소문의 주체, 계약을 성사시킨 주체, 그 주인공이 누구인지가 정말 궁금하거든요. 정말 궁금한데 대통령실 관계자 말을 이리저리 많이 찾아봤는데 서로 아름아름 소개해서 역량이 된다고 하면 들어와서 했다. 이런 말도 했고요. 더 많은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는 조금 더 알아보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헨젤과 그래떼 님이 이런 얘기를 해 주셨네요. 소규모라도 시공, 경험 많은 업체를 선정하지 이렇게 신생업체를 쓸까요? 라는 물음표. 반면 메누 님은 소규모 업체 살리려는 윤석열 대통령의 신호탄 아닐까요? 다 좋은데. 상생의 신호탄? 어떤 루트로 포천에 있는 신생업체까지 아름아름이 성립이 됐느냐. 그게 궁금하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게요. 9420 님, 공공의 업무를 아름아름 이렇게 뻔뻔하면 문제 안 삼는 겁니까? 라고 해주셨는데 그 아름아름의 주체가 사실은 더 궁금한 거죠. 바로 그거죠. 알겠습니다. 오늘 JB타임즈 이렇게 마무리하죠. 다마과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